천안불교사함연합회가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연합회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5월 30일로 변경된 봉축법여식과 문화행사 일정을 협의하고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을 위해 천안시 성금 운영기간에 5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연합회장 정일스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천안시민과 국민, 지구촌 모두 완치돼 건강한 인류사회가 되길 염원하며 작은 정성이지만 재난 극복의 힘이 되길 바란다고 기탁배경을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보명사에서 진행된 천안불교사함연합회 정기회의에는 회장 정일스님과 월산, 인경, 홍조스님 등 연합회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